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왜 하필 교도관이야?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30년째 교도관으로 재직하며 수용자들에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호랑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나름 괜찮은 교도관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장선숙 교도관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많아야 한 두 가지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되겠죠. 이직을 여러 차례 하게 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군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못한 직업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선입견을 가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역시 많은 선입견을 갖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 실제로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또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짐작하는 정도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교도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고 직업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 책의 작가이신 장선숙 교도관님의 경우는 글쎄요 스트레스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직업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교도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담장 친구들이 교정기관을 삶에 막다른 곳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그나마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담장 식구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아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구나 생각해주면 좋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왜 하필 교도관이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직업병 내가 교도관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제법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수학이 내 성적에 걸림돌이며 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학을 합격하고 등록을 포기한 내게 실력이 아깝다며 공무원 시험을 추천하셨습니다. 제복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수학 과목이 없는 것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직은 내 적성에도 맞지 않을 듯 했지만 무엇보다 수학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복 공무원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제복 공무원이면서 수학 시험이 없는 직렬이었기에 내가 준비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렇게 수학과는 악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수학 덕분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처음 근무하게 된 여자 수용동의 수용자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녀들은 가슴에 네 자리로 된 번호표를 붙이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수용 거실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전체 수용자 번호와 이름과 수용 거실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일 역시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익숙하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숫자나 수학과는 거리가 많이 멀지만 무조건 숫자, 계산 이런 것 자체를 기피하는 데게 이상할이 많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네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뒷자리와 차량 번호 뒷자리를 유난히 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수용자들은 번호로 부르게 되어 있지만 교화상 필요한 경우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교도관들은 오랜 시간 수용자를 번호로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부름을 받는 당사자인 수용자들에게는 번호로 불리는 것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신을 수용자로 대하는지,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지 이라는 정서적인 차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간과할지 모르지만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가 훨씬 더 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용자들은 번호보다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있고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김춘수 시인님의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그들은 속으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도관이 된 다음 내게 생긴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가물거릴 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만났었는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옷은 크게 사복 아니면 교도관복일 테니까요. 옷이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특히 제복은 그 업무를 특정 짓기도 하고 그 옷에 나를 가두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도관들에게 옷과 계급장은 큰 힘이고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사복 입고 만나면 아줌마에 불과할 내가 교도관복을 입고 나면 무궁화 두 개인 교감이 되어 그만큼의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 수용자도 여자 교도관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이성이라는 느낌보다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로 제복을 입고 만났던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복을 입었을 때 금방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는 사람의 눈이나 그 사람 자체보다 계급장이나 이름표에 한정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늘 구내에서 익숙하게 인사하던 직원을 외부에서 사복을 입고 지나가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난 당연히 그 직원이 인사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에 혼자서 내심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직원은 그동안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급장을 달고 있는 상급자의 한 사람으로 관례적으로 인사한 것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옷에 관련된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출정과 근무 당시 검찰청 화장실에서 어떤 분을 만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얼떨결에 서로 인사를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누굴까 한참을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만난 사람이지가 발동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은 까만색 옷을 입고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형사합의부 좌배석 판사님으로 법정에서 까만 법복을 입고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용자 재판을 위해 법정에 동행할 때 자주 보니 서로 눈에 익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뵙게 되었는데 이번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인연으로 법정에서도 법정 밖에서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셔서 무연고 여성 수용자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로 수용자들은 일정 지역을 근거로 생활하다 보니 범죄지, 주소지, 현재지에 따라 같은 교정기관에 여러 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쇼핑센터 또는 음식점이라든지 곳곳에서 출소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에 갔다가 어떤 여성이 달려와 인사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시원하게 아는 채를 할 수도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부장님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녀는 우리 직원 식당에서 일했던 수용자였고 당시 직원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냈던 수용자들의 안부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 근무지에 신입 수용자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인가 하고 찾아보니 교정시설 수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이 맞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초록색 티셔츠는 교도관 시험 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 강남 터미널 부근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직원 복장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가 살고 있던 집에도 온 적이 있었던 나름 가까이 지냈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벌금을 못내 노역수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도 나도 처음엔 서로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야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그 언니의 사건 내용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벌금액은 내가 납부해 주기는 버거운 금액이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당장 벌금 납부보다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더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인들과 단체들을 수소문하여 출소 후 거주할 곳을 알아보고 나서 다시 얼굴을 보러 갔더니 그 언니는 우선 교도소를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출소해서 갈 곳은 그 다음이었던지 벌금을 납부해 주지 않아 무척이나 서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성격이 거칠거나 못되지는 않았기에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도관들의 공통적인 직업병입니다. 동료들과 밖에서 술을 한잔하거나 차를 한잔하거나 동호회 등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제발 교도소 얘기, 수용자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만 하자고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다짐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좋은 책, 공연, 여행, 가족들 등으로 작정하고 시작하지만 어느샌가 특정 수용자와 사건 이야기로 연결되곤 합니다. 업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고 안타깝고 심지어 다른 기관에 있는 교도관들을 만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교도관이라는 사람들만 만나면 수용자의 이야기들만 하곤 합니다. 부부 교도관인 남자 동료가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나를 수용자 취급하면서 늘 지시하듯 한다고요. 옛날 교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교도관이 완전 갑이었을 때 교도관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도관이 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자가 상대방을 수용자 지시하듯 얘기한다면 직장에서 시원하게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걸로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교도관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직업병은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 합니다. 수용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말에서부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숱한 거짓말들 그리고 행동들로 그들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깝고 짠한 직업병입니다. 서로 의심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어요. 지금껏 살면서 내 몸에 붙어있는 살들이 내 의지나 노력 없이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졌던 유일한 경우는 아마 딱 한 번 2000년 경우로 기억됩니다. 당시 그녀의 입소 경위도 사건도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괴력과 밤새 울부짖고 부수던 날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우리도 잠 못 이루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고도 했고 예전에 탁구 선수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 거실내 설치된 관물대를 뽑아서 유리창을 부수고 화장실 변기를 깨서 그 파편들로 동료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변기에 대소변을 보고 고무신을 받아서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혼자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신과 약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보호장비나 보호실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수용동에서 단지 거실만 혼자 사용하게 조치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부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동료 수용자는 물론 직원들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무지에서는 근무지니까 당연히 시끄럽고 당직실에서 취침을 할 때도 그녀의 소리가 울려 잠들 수 없었고 심지어 퇴근해서 집에 가도 그녀의 목소리가 윙윙거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목재로 제작된 붓박이장을 뽑아 각목을 만들어 두꺼운 아세테이트지로 된 창을 부수는 등 난동이 너무 심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직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묶을 수 없어 남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손과 발을 포숭줄로 꽁꽁 묶었는데 다시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굴대굴 굴러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손발이 자유로울 때 날 수 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뛰어가 보니 그녀는 손발을 묶었던 포숭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묶었는데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난감해하는 내 표정을 보며 그녀는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팔 하나 뺐어. 그녀는 자기 어깨를 탈골시켜 양팔에 묶여있던 포숭줄을 빼고 수갑을 풀고 난 후 상체와 하체까지 풀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였습니다. 가끔 괴성을 지르고 부수다 지쳐서 잠들 때는 호랑이 담요를 방바닥에 쫙 펴고 호랑이를 껴안듯이 하면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수용동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물론 근무자들 역시 그런 때가 되면 수용동은 고요하나 귀 속에는 언제 재발할지 모를 그녀의 괴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감정유치 결정이 나서 공주치료 감호소로 한 달간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지만 우리는 그 소음에서 폭력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녀가 감정유치를 종료하고 다시 우리소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출근하기 싫은 날이었지만 점심 식사를 하고 여자 수용동 입구에 서 있는데 경찰관 동행 하에 그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게도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가 뛰어와서 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잘 지낼 테니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치료 감호소에서는 그녀의 난동이나 소란에 몸과 말로 대응하지 않고 정신과 약과 주사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가 보여준 증상들은 조염병이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언제 그런 소란이 있었는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는지 그녀가 수용동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있다가 출소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직원이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그녀가 서빙을 하고 있어서 화들짝 놀라서 나와버렸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 전에 그녀와 비슷한 힘을 가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작은데 힘은 어마무시했습니다. 하도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괴롭혀서 보호실에 수용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보호실 변기가 밖에 통째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변기라 무거워서 설치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런 변기를 보호장비를 하고도 발과 몸으로 흔들어서 파손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접겨놓는 전 남편은 그녀만큼 착하고 순한 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어떤 게 그녀의 참모습인지 식사와 용변을 위해 손과 발에 채워진 보호장비를 풀어주려고 여러 직원들이 다가가면 침을 뱉고 듣기 힘든 욕설을 해서 직원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녀가 그래도 나는 친구라며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수용되었을 때 운동시간에 배드민턴도 함께 치고 수용동 담당을 했던 때의 좋은 기억 덕분이랍니다. 조금씩 안정되어 갈 때쯤 친구라 생각하는 내게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며 커피를 한 잔 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술은 안 마시는데 담배랑 커피만 있으면 돼 지금 금단현상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잘 있을 테니까 하루에 한 번만 나를 불러 커피랑 담배 한 대씩만 먹게 해줘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자신의 사건 변론을 위해 접겨놓은 변호인을 만나러 가면서도 돌발 행동이 우려되어 손과 발에 보호장비를 한 상태로 갔으니 여자 변호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지어 눈을 불아리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책상을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니 국선 변호사가 무서워서 사임을 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지금은 화단 제초 작업을 하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어쩌다 직원들을 보면 의미 있는 웃음을 짓습니다. 지난 시간 소란을 피우던 얘기를 하며 직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요즘은 그녀가 오히려 다른 수용자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께 죄송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기 힘든 수용자를 자기가 잘 데리고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서울에 근무할 때 나보다 먼저 수용동에 와 있었던 여자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독거실에 있었고 나는 그녀의 상담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끔 상담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그녀의 위협적인 태도에 상담은커녕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천장을 쳐다보며 누군가와 계속 큰소리로 대화를 했고 가끔 그런 소리를 참다 못한 다른 정신질환 수용자와 큰소리로 싸웠습니다. 서로 방이 달라 상대의 몸을 때리지는 못했지만 거실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어 양손과 발에 보호장비를 찬 채 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당시 여사기동팀장이라 그녀의 보호장비 사용과 해제를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식사와 융변을 제외하고는 내내 손발이 묶인 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드러운 천으로 보호대를 하고 수갑을 채우기를 반복했더니 그녀는 내게 험상구준 인상 대신 미소를 띕니다. 수고했어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수고에 대해 인사하듯 너그러운 표현입니다. 그렇게 10여 일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손발 수갑을 풀어주는데 워낙 여린 피부라 보호장비 이음새 부분에 작은 상처가 생겨 연고를 발라주는데 고맙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녀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12년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평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을 나와 노숙의 연속이 평범한 한 여인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도 사소한 것이었는데 거칠게 반항하며 위협하는 그녀를 아무도 변호해 주지 못했고 스스로 대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녀와 상담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며 그녀의 손을 잡고 상처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았던 터라 거의 다 암으로 썼습니다. 두려워 근처에도 가기 어려웠던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열 손가락 중 한마디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드러웠고 그녀의 피부도 언어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녀와는 고향이나 연배가 비슷한 면이 많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향 친구를 만난 듯 지나온 시간들을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나의 안전이 염려되어 상담실을 기웃거렸습니다. 한 시간쯤 그녀와 손과 눈을 마주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함께 했습니다.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도 대통령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두 가져갔다느니 남편이 대통령이니 하며 망상 환자다운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12년 만에 누군가 얼굴을 보고 웃으며 대화를 해본 것 같다. 그렇게 상담을 시작한 후 그녀에 대해 파악이 되자 국선 변호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했더니 다행히 재판에 반영이 되어 감정 유치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의뢰의 감정 유치는 공주치료 감호소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포화 상태라 수용이 불가하여 인근 협력병원 등에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용인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그녀에게 돈 2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랬더니 고맙다며 인삿말을 건넵니다. 내게 5조 원이 있으니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러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남자의 목소리를 하고 살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여자의 목소리를 하고 오겠다. 한 달 후 감정 유치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 대신 조용한 저음의 여자 목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더니 조현병 증상이 많이 호전된 듯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그녀는 오랜 시간 익숙했던 조증에서 벗어나 조금씩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서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남편과 아이들 전화번호는 잊지 않았고 가족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하여 혹시나 자녀들과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낯선 구치소 번호여서 안 받는 것인지 딸들은 전화 연결이 안 되었고 몇 번을 시도해 남편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전했더니 남편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관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재판 결과도 못 보고 그녀에게 잘 지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대화를 하는 내가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 할까봐 나중에 알아보니 다행히 그녀는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소가 다행이기만 한 것일까? 또다시 이전처럼 노숙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최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 20대 중반에 얼굴도 목소리도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죄명은 무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병명은 불안과 조현병입니다. 정신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원장님께서도 자기가 본 중 가장 상태가 심한 것 같다는 이 아이는 처음엔 회유와 설득, 반강요에 의해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눈을 맞추고 상담을 시도해보기도 했었는데 점점 정신과 약을 너무 강하게 거부해서 도저히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투약할 수 없기에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녀에게 약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예상대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청, 환시, 불안, 망상, 퇴행까지 모든 증상의 종합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았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임자에 의하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엄마도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의사소통도 안 되고 수용생활이 불가하여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잠시나마 병원에서 감정을 하며 약을 복용하면 좀 나아질 텐데 그리고 좀 가라앉으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난 후 상담 치료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욕설과 폭행으로 많은 직원들의 얼굴을 핥히고 손발에 상처도 입혔지만 사건 송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직원들이 힘들기에 수용자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그리고 아직 젊고 예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공간이 주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교도소, 교정시설, 이곳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모든 사회학이 모인 곳, 사회와 분리되고 차단되어서 벌을 받는 곳 그곳의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고 살기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그곳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와 응원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